아... 이렇게 드라곤에이지를 오래 하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다. 깨진 돌, 생명석, 좋아. 어, 여기 뭔가 비밀입구가? 진짜로 비밀입구였나? 진짜로? 어... 제일 오기다. 그래도 거미들보다 훨씬 인종. 야 죽어 야 이거 언제 끝나지? 얘들아 이거 아프겠다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? 시원 어 수지깐이야 이거 아니지? 나도 그렇게 생각해 좋아 좋아 야 근데 아이템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워 아니야 상관없을 것 같아 지겨운 지겨운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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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좀 죽어줄래?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다시 리리엄 물약을 하나 마시고요 좋아 지금 몰래 다가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은신마법이 있는 마법사는 은신술이 있는 마법사는 되게 쩔꺼 같지 않아요?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마르다는 은신을 쓴 다음에 몰래 다가와가지고 막 블리자드 같은 대화업을 써가지고 적 전부다 물살시키는 그것만큼 재앙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소설이나 게임에서는 밸런스 맞추려고 그런 애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지만요 아니 근데 말하다가 죽는 거는 조금 조금 기분이 나빠 아이씨 이동 스크립트가 왜 그래 왜 쟤 딱 붙잡혀 있어 아이씨 이동 스크립트가 아 어디가 아 죽지마 오 얜 죽으려고 적정을 했네 이씨 아이씨 아이고 그래도 지금은 으응 좋았어 아 안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아 뭐야 왜 난 클릭한 적이 없대 잠깐만 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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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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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신할까 좋아 좋아 어어 죽으려고 잠시만 말아라 잠깐, 상관없나? 레... 으으으... 아... 진짜... 이렇게 어려운... 진짜... 이렇게 어려운... 어려운 곳이야... 애들이 자꾸 도망가는 바람에 아니 와 쫓아가자 하면서 따라가는 바람에 아 진짜 여기서 기다려 저것도 유인이겠지? 와봐 와봐 빨리 너도 도망가야 돼 너 왜 자꾸 아 진짜 멍청함 멍청함이야 하늘에 찌르는구만 뭐야 이건 잘가 태우린 아 이렇게 없애는 거 좋아 하아 그 다음에 산성 플라스크 갖다 팔아치워야지 이 개새끼들 아까 일방적으로 감싸일 때는 좋다고 날리실 수 있지 오케이 쉭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어 어 뭐야 이런 미친 잠깐만 생명력 회복제 야 잠깐만 이건 아니지 아 아 와 진짜 사상 최 사상 최고로 안걸리는 아 진짜 사상 최고로 안걸리는 뭐랄까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 기획한 사람 도대체 누구지 대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 뭐야 죽었네 쟤, 이렇게 설마, 트레거 작동하겠어? 미친, 트레거 작동을 해? 미친 거 아냐? 미친, 트레거 작동을 해? 야, 너네 다 이리 와 아, 거기 오라고? 아 아 또 나머지에 나와야 돼 또 나머지에 나와야 돼 아 세계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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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리고 아, 뭐야 아 시, 뭐야 좋아, 썩 이길 수 있을까? 없겠지? 그런 거 없지 그런 거 없지 아 못해 없겠다 때려칠래 오늘은 여기까지